안녕하세요. 저는 혜인에서 17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혜인기술교육센터에서 기술교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기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입사 3년 차고요. 혜인교육센터에서 기술교관 업무를 맡고 있는 김승환 대리입니다. 네,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국가에서 건설기계 분야 총 5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두 번째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세 번째는 건설기계정비기사, 네 번째가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이고요. 기능장 위로는 건설기계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이론과 실기시험을 합쳐서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연간 약 3%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혜인에는 총 9명의 기능장이 있고, 그중에서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증은요. 건설기계 분야 다 합쳐서 전반적으로 건설장비는 운영관리, 노하우, 안전, 수리, 그리고 교육을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나 정비를 하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기능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업무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개인적으로 건설기계정비기능장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약 1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평소 자기 자신이 수면을 취했던 시간을 대략 줄여서 시험에 임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필기시험에서 약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고요.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은 필기형과 실기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 때 0점으로 실격 처리를 당해서, 두 번째 시험 때 재도전하여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총 준비하는 시간을 1년을 가졌어요. 1년을 가졌고, 처음 객관식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준비했었는데, 필기시험이 우리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할 정도로 하면 많은 학습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후에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서 저는 아침에 새벽 일찍 4시 정도 일어나서요. 한 6개월 정도를 필기 서술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필기 서술형을 준비했고, 마치고 나서 실습을 3개월 정도 준비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치두고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해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인 같은 경우는 진급에 소위 말하는 인사고파에 영향이 좀 있고요. 매달 지급되는 자격증 수당이 있고요. 별도로 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격증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따라서 1호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해인에서도 이만큼의 혜택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모든 분야에서 혜택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치두하고 나서요. 일단은 회사에서 그에 대한 취득 자격증에 대한 성과금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호봉도 올랐고요. 그리고 자격수당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장 자격증 자체가 모든 건설업에 활용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에서 운영하는 NCS나 이런 회의석상에서 참여를 하면서 또 외부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인기술교육센터에서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기술교관 기준으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타필라 장비를 취급하는 기술교관이기 때문에 신기술에 대한 기술 취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취득한 기술을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전파하는 것도 저의 임무이고요. 그래서 필요한 신기술이나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교육이라든지 국내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술 취득을 하고 있고요. 그 취득한 기술을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기술에 대한 전파를 하기 위해서 하루 기준으로 교육이 있을 때는 그 기술 자료를 보는 게 거의 하루 주 업무이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는 날은 전날 교육 대상자들을 상대로 참석 여부도 문자로 확인하고 해당 인원들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서 저희 교육센터 위치라든지 오는 약도, 주차장,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교육을 하게 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 18시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통 그렇게 주회 1회에서 2회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능장을 취득하던 시기가 현장에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를 좀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찾아가는 업무를 진행했거든요. 일단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해서 직원들과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현장에 방문을 해서 고객과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고객이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또는 정확한 파손 부위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직원과 함께 정비를 하는 거죠. 정비를 하면서 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전문적으로 풀어, 해석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장이 과연 장비적인 결함인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고객에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솔루션을 알려주고 우리가 장비에 문제가 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함께 그걸 공유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